조궁이 또..아이고 조궁이 또..아이고 아이고 조궁이..어? 조궁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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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자 자 조궁이..먹어 조궁이 밥 밥 안 먹을 거야? 조궁이 밥 안 먹을 거야? 조궁 조궁 주궁 조궁 조 국 조 조 조 조 조 조 주궁뚜 괜찮아요 주궁이 괜찮아요 주궁뚜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주궁뚜 아저씨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주궁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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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더 친해지자 오늘 스킨십 했으니까 알았지비 주궁뚜 알았어 뭉 얼어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좀 더 좋아해 응 아 날씨가 좀 더 좋아해 조공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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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공이 아이고 조공이 벌써 마음 열었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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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빵빵해가지고 발바닥도 만지게 해주고 배도 만지게 해주고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을 확 열어버리네요 충격적이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? 지금 뭐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골골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조공이 길들이기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조공 조공 조공이네 조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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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공